강원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해오던 교복비 지원 등 비법정 협력 사업에 대한 내년도 분담금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의 분담금이 줄면 교육복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내년 비법정 협력 사업의 분담금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동계스포츠 육성 학교 선수 지원과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등 4개 사업의 강원도 분담 비율은 0%, 사실상 중단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기존 40%에서 25%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비법정 5개 협력 사업의 올해 예산 964억여 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51억 원을 강원도가 부담했는데, 이 조정한 대로라면 내년에는 강원도의 분담 비율이 대폭 축소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방 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도교육청은 1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이 있어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이례적인 큰 폭의 조정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의 분담금이 빠지면 시군의 분담금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커 교육복지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협의회를 열어 내년 분담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하추희입니다.